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K2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했는데요. 숙제보다 지금 중요한 게 최근에 봤던 시험 쪽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아마도 같은 얘기로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에게도 한 부분인데 같은 학교 3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 부분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적이 나왔어요. 성적이 나왔다. 근데 잘 봤든 못 봤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학교가 약간 좀 점수를 퍼주고자 하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일수록 암기 쪽으로 냅니다. 문제도 제가 지금부터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본문 위주로 외우면 빈칸을 본문 쪽으로 채울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본문이 전혀 없고 빈칸에 땅땅땅 뚫어가지고 그 괄호 안에다가 엔조이를 넣을 것이냐 엔조이 플레잉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투 플레이를 넣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는 근데 심지어는 그렇다고 해도 프린트물을 나눠줬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학교에서 다 퍼져서 외워서 성적이 나왔지만 고등학교 가면 쓸모가 하나도 없다.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성적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서 좋아 성적 나왔어 하고 안심하면 무슨 일을 한다.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레벨이 정해지는 그런 고등학교 시험에 가면 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애초에 어디를 외워야 된다는 소리조차 안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워야 하는 거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내고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내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걸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선생님들이 은연 중에 시험에 포함시켜서 내는 문제들에 대한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진짜 천지 차이에요.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뭐다? 저희는 1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2로 안 가요 절대. 본인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90점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 그 기준으로 갈 거고 1번 시험 분석해야 돼요. 이번에 뭘 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학생이 뭘 했어야 되는지 뭘 모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학습결소로 해소해야 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보죠. 뭘 해줘야 될지를 좀 볼 건데 봅시다.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데 놓쳤을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한다. 일단 10분을 여기다 쓸 건데 뭘 봐야 되는지 볼게요. 이거 like reading 나왔죠. like to가 됐어도 됐어. 그럼 여기에는 지금 동명사랑 뭐야 동명사 목적어랑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자 볼게요. 왜 그런지 말해줄게. 여기 나왔잖아. enjoy라는 동사에는 동명사가 들어가고 like에도 동명사가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힌트인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동명사 투부정사 취하는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이거 구분하는 게 여기에서 관건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부분을 아느냐? 그럼 아니요. 아마 모를 거야. 일단 여기다가 빼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뭐가 있는데 그게 좋아요. 그 다음 원래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르쳤어야 됐어요. 교육부의 지침이 그거였던 거야. 여기 보면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진짜로 이걸 이해하는 방식으로 중학교에서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이 학교는 아니야. 자 더 봐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여기 watching 들어갔잖아. like watching 들어갔고 그 다음에 sounds great 나왔죠? 이 형식 동사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여기 이렇게 이어지고 얘도 이렇게 이어진다. 여기로 이거고 얘네 전부 다 여기예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형식 동사 그 다음 between 이런 거 나왔잖아. 전치사 공간 전치사 이거에 대한 기본 뭐 across나 내지는 in front of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tell me the way to the bank how far 이런 것들 지금 나왔는데 음 이건 내용상 파악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일단은 이거야. 그 다음 세이브 하지 말걸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 페이지가 이거죠. 봐봐 내가 말했잖아 공간 전치사 나온다고 여기 바로 여기에서 어디로 가고 turn lef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 A? 뭘 찾고 있는지? 이거 듣기 평가야? 이걸 알 수 있다고? 어쨌든 on your right 이런 거 이게 왜 이렇게 굵어? 근데 좀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면 되겠죠? on your right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how do I get to 어디에 갈 수 있냐 이런 거 이건 그냥 단순 남기로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you can't miss it 이런 건 그냥 표현이잖아 상관없어요 저런 건 대단치 않아 표현 표현 on your right 오케이 딱히 쓰임이 어색한 것 밑줄이 어디 있는데 밑줄이 어딘지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캔슬 그냥 이것도 그냥 이것도 맥락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맥락이 있다기보다 그냥 외우거나 내지는 그냥 평소 실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 이것도 딱히 뭐가 없어 이걸 본인이 시험지 본인 시험지를 찍어서 보낸 거라면 이 부분 가르쳐주는 게 맞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를 맥락상 잡아가지고 아냐 모르냐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다 해줘야지 그냥 이거 사형식 동사 어법상 문장에서 오른 것 이건 사형식 또 아 이를 나왔구나 음 이를 나왔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말했던 그거구나 요거 나왔다는 거였구나 이더 가르쳐야 되고 이거 이너프랑 이너프는 충분히 뭐뭐하다라고 할 때 이너프 플러스 형용사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먼저 알겠어 이런 거 예문으로 다 뽑아줘야 돼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해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문으로 다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받아쓰기 문제로 싹 다 만들어줘야 돼 음 이것도 알겠습니다 오브 폴 뭐 이런 거 전치사 이런 부분도 있고 이해했습니다 2학년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다 투부 정사 약간 나오고 여기에서는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세이브를 해놓을까 다음 3페이지 가서 봅시다 이거 내가 여기서 말한 거 있잖아 여기 아까 들어갔던 거 전치사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 아니고 이거구나 오브나 폴 투 부분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데 여기 바로 나오잖아 폴 미 투 미 오브 미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다 자 중간에 samma 이거 여기에 모습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가서 R로 나오는 거 여기 E 나왔잖아 이거 R이잖아요 이게 헷갈려요 I 나왔으니까 M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동명사 투부정사 부분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다 보고 있습니다 쭉 갈게요 업법상 오른 것은 이해했고 그 다음 여기도 말이야 오브나 이런 거 근데 이건 그냥 수거로 외우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이런 것도 외워서 그냥 보면 되는 문제잖아 다음 딱히 없어 교과서에서 뭐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걸 아이들이 진짜 알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내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그냥 외워서 보란식인 것 같아 좀 약간 느낌이 그래요 지금 저한테는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음 이것도 다 줬을 거 아니야 프린트별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줬을 거 아니야 딱히 뭐가 없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잖아 더 보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남은 거는 쭉쭉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볼 거고 그 다음에 수업 때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진짜 아는지부터 시작해서 시험 분석 중이죠 그리고 분석된 만큼을 가지고 수업에서 알았어야 했지만 몰랐던 건 알아낼 거고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봐야죠 제가 그 다음에 알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모든 것들은 다 숙제로 편성될 거고 그 숙제만 봐도 그냥 몰랐던 걸 그대로 알게끔 형성을 이제 편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도 좀 둘러봐야겠네요 알게도 아멘